뜨는 거 같더니 잘하던데? 처음에는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숨 한 번 크게 쉬고 나니까 네가 보이더라 그때부터는 긴장도 안 되고 말이 술술 나왔어 내가 그때 유채 이탈해서 너한테 살짝 같아 아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채이랑 제대로 대화를 해봤어 그리고 내가 먼저 악수도 하자고 했어 왠지 밑도 끝도 없이 괜찮을 거 같았거든 악수해 있어? 응 괜찮았어? 응 네가 보이고 나서부터 괜찮았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봄을 잘 모셔 아 진짜 너무 춥다 와봐 춥다면서 왜 날 줘? 봄을 잘 모시려고 오늘 뭐 하고 싶어?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음... 나 이제부터 한참 바빠질 거니까 오늘 완전 빡세게 놀자 내가 너 여기 얼마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내가 너 여기 얼마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거 우리 집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줄까? 너 맨날 와서 살래? 음... 일단 우리 워미웍부터 하자 이건 할 줄 알지? 오오오오! 간다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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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자 차 자 이씨 게임 오우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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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딴 거에요. 죽어! 아,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! 다시! 아, 이거! 어, 어떻게 못 도시냐? 한 번 더 해. 아, 뭐야! 너만 이기 끝인 게 어딨어! 이 승리를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. 나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며. 뭐,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.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.